우리 시장에 가장 리스크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우리의 대응 전략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오셨습니다. 김경환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글로벌 라이브 때 주로 나오셨는데 오늘 아침에 모신 이유는 이제 중국이 슬슬 열리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네. 다음 주부터 열리는 거죠? 내일 열립니다. 내일 열립니까? 내일 개정합니다. 그런가요? 출근도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요? 금요일날? 하루 딱 나오고 다시 노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학교라든지 회사는 토요일까지도 이제 대체 근무라고 해야 되나요? 공휴일이 아니라. 그동안 놀았으니까 하루 더 일해라?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요일도 일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도 특이하네요. 국내 시장 영향을 좀 말씀드리러 나온 거고 내일 리스크인 중국 쪽에서 이제 개장을 하면 시장도 시장인데 시장이 지금 제조 가동률 같은 것도 걱정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체크해 드려야 될 거하고 그래서 국내 영향 위주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이제 뭐 어차피. 그런데 이제 리포트는 저희가 이미 3프로tv 앱에. 네. 오늘 끝났습니다. 잘 올려놨는데 4분기 중국 전망과 전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빌드업 진통과 통제된 이유 시작이 아닌 결과물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중국 애널리스트들 나오면 항상 정책 얘기할 때 사후적으로 이제 시장이 난리가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계획이 좀 있었고 당이 통제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가 욕을 많이 먹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결과물은 이렇고 기본적으로 이제 원인을 조금 더 정확히 알아야 해결에 대한 실마리도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말씀드리려는 건데 빌드업이라는 건 세팅 과정이라는 거고 예를 들면 부동산 규제도 한 2년 가까이 사실 한 셈이고 전력난 같은 경우도 이 사단이 난 이유가 결국에는 작년부터 석탄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빌드업 과정의 일부 이제 결과물과 진통 혹은 부작용을 이제 결과물을 보는 걸 수도 있고 혹은 통제되지 않는 위험이어서 시작으로 또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저희는 전략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전자 측면에서 결과물을 입문 받고 그 과정에 보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더 악화되는 걸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 지금 중국의 일련의 제조업이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빌드업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일반적으로 중국이 이제 이런 정책을 하는 과정을 보면 걔네도 나름대로 이제 시스템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시장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 좀 있는데 아쉽지만 이렇게 이제 몰아붙일 때의 경우는 시장이 좀 일부 패닉이 생겼다가 이제 보정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다시 좀 시키고 그 안에서 다시 적응과 질서를 좀 찾아가는데 저는 이제 보정이 좀 들어오는 타이밍 즉 경계하단을 지키든 혹은 이 과정에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조금 스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4분기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 얘기를 조금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올해 들어서 정말 저도 뭐 악재 업데이트하느라고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반기에는 산업규제 단독점법 7월 이후부터 공동부유 얘기 나왔죠. 그다음에 헝다그룹 관련된 부동산 리스크 최근에 이제 전력난 얘기 나오고 석탄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일련의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올해 보면은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 의도 자체가 뭐냐. 이런 빌드업을 뭐 소위 말해 한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 약점을 되게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장점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중국의 약점. 네. 본인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그거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누구나 다 아시지만 중국이 70% 화력발전이고 석탄 의존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석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 구조 전환을 하면서 석탄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를 이를 악물고 이제 2, 3년을 하겠다는 거고. 한쪽에서 이제 보면 양극화도 문제니까 공동부유 같은 전략에 또 집착을 하는 거고. 부채 리스크 잘 아시지만 중국에서 부채 리스크의 주체는 지금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부동산하고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재정 수입을 가져오는 지방정부예요. 그래서 부동산 지방정부로 철저히 돈을 차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죠. 지금 이 생기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 빌드업이라는 단어도 아마 그런 것 같고 다 중국 정부의 의도된 무엇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라기보다 계획을 갖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워낙 중국이 글로벌히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런데 얘네들 방식으로 막 이렇게 소위 말해 무식하기도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중국 시장조차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도한 결과물이 당연히 완벽하지도 않고 현재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결과물은 똑같아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달성이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좀 되돌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데 계획은 분명히 지금 치명적인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약점을 없애려면 약점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리빌되는 그런 과정에서 파열음도 나오고 부작용도 나오는데 어쨌든 처음에 스타트는 의도된 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괴롭히겠다 시장이 이렇게 대결을 의도했다기보다는 시장이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금융시장은 더 어렵고. 석탄 문제를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보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환경으로 우리 이제 갈 거니까 지금 석탄 싹 줄이고 이게 아니고 호주랑 좀 문제가 좀 있어갖고 그전에 이제 기니에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할 거다 이렇게 전략을 좀 짜고 기니랑 이제 쭉 어느 정도 얘기하다 갑자기 거기 쿠데타 일어나서 거기서는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지금 꼬여버렸고 그다음에 또 다른 몇몇 나라에서 갖고 오려고 했더니 거기는 너무 또 효율 안 좋은 석탄들이 있어서 이건 지금 중국이 의도해서 우리가 석탄 발전 좀 줄여보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스텝이 꼬인 것뿐이다라는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거는 맞는 얘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부정한다기보다 기본적으로 그런 스텝들 꼬인 게 맞고요. 그런데 이제 스텝을 이제 의도를 해서 본인들이 어떤 어떤 조치를 했는데 시장에 못 따라온 것들로 볼 거냐.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글을 읽어봤는데 이제 어떤 단편단편의 퍼즐들을 저희가 맞춰서 그렸겠구나 하는 거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하려면 저희도 데이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서 내년 2월 달에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순절 직후거든요. 그러면 그때 앞두고 시진핑 주석이 푸른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미 더 꺼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공장을 더 끄고 있는 요인 중에 예를 들어 올림픽 앞두고 끌 거니까 올림픽이 지나야 이 전력난이나 이런 공장 가동 셧다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든지 혹은 말씀하신 대로 호주하고 분쟁에서 의해서 발생한 거고 최근에 꼬리 내려고 다시 선적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해소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는 일부 이런 것들을 마이너한 이슈들이라고 보고 핵심 원인을 저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야 그게 해결이 되고 있구나. 혹은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연말까지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네 라고 볼지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그들이 말한 것과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맞춰서 예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조업하고 부동산이 되게 힘들어요. 표면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제 자료에도 있지만 자료 1페이지에 제가 그림을 올려놨는데 왼쪽에 제조업 경기 같은 것들 되게 안 좋은 지표를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발 사후적으로 생긴 헝다 리스크죠. 그러면 이제 헝다 때문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포커싱은 제 생각에는 분양 시장이 지금 되게 냉각되고 있고 건설 경기가 되게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헝다 리스크 때문에 중국 부동산이 위험하네라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 연말까지는 헝다 리스크는 좀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 같거든요. 해결이 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쪽 부동산 수요가 안 좋나라고 보신다면 그거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인을 말씀드리려는 거고요. 제 자료의 4페이지에 이제 저희 전력난 얘기 정도 먼저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력난의 경우는 아주 심플하게 보려면 데이터 보면 돼요. 왼쪽 그림이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만 올해 그냥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에서 전력 수요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 생산이 올해 13% 정도 증가했고 전기 소비량이 전년비 14.7% 15% 정도 증가한 건데 사실은 발전량이 이만큼 못 따라간 게 사실이죠. 일단은 전력 소비량이 15%였고 수출이 대략 40%를 넘게 증가한 거예요. 작년부터 다른 나라도 공장 꺼진 거를 다 도맡다 보니까 본인들이 수혜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제조업이 과버에 걸린 게 사실입니다. 그게 상반기의 모습이고 그러면 올해 전기발전량은 어땠냐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전량 증가율은 올해 8월까지 11% 전년비 증가했고 그러면 이제 이미 전기 소비량이 15%였으니까 구멍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석탄 생산의 경우는 즉 화력발전을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석탄을 이제 원활하게 공급했어야 되는데 석탄 증가율이 4.4%밖에 증가하지 못했죠. 그럼 화력발전소는 석탄 가격까지 만약에 최근 8월처럼 떼어버리면 일종의 뻗어버리는 돌릴수록 손을 보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화력발전은 올해 전년비 13%, 12.6% 증가했고 수력발전도 전체 에너지에서 한 10% 차지하는데 마이너스 1%.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의 광동성이나 남방의 수출 큰 성들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운남이나 이런 지역에서 수력발전 의존도 30%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는 10%지만 광동성 같은 특수하게 수출 많이 하는 성들은 또 옆에 수력발전 의존했는데 이쪽이 가뭄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1%가 나오면 떼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지역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럼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하신 스텝고인 요인 중에 호주와의 분쟁 때문이라는 이유 중에 석탄 수입을 보면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 수입에서 석탄 호주 의존도 3분의 1이니까 일부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는 메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메인은 그냥 제조업이 감당 못할 정도로 수요가 좋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급을 전혀 못 받쳐줬고 8월 이후부터는 석탄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 그로 인해서 과부하가 걸렸고 이런 것들이 의도치 않게 전력난을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늘어난 소비와 산업 생산이 예를 들면 100에서 한 150까지 늘었는데 전력은 100에서 한 130까지 정도밖에 못 늘었다는 거죠? 네. 태부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럼 좋은 거네요 사실. 사실은 좋았었던 거죠. 저희가 올해까지 7월 8월까지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은 대단히 좋았고 사실은 수출도 대단히 좋았고 수출도 주문도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 좋기 때문에 사실 가동만 잘 된다면 한국 역시도 중국 연동이 되면 가동만 돌아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의도치 않게 이렇게 꺼지는 요인은 그걸 맞춰주지 못했던 공급이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석탄 생산이 그럼 왜 이렇게 전년비 4%밖에 증가하지 못했냐. 사실 이것도 제가 아까 정책의 빌드업 얘기 중에서 석탄 업체들 되게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석탄 업체가 사실 중국에서 지금 세계성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성에 대한 반부표 정책이나 각종 조사 이런 것들이 누적으로 겹치면서 오래 원활하게 생산을 못했던 문제하고 지난 5년 동안 중국의 석탄 업체나 시멘트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와서 생산하라고 그러면 원활하게 못 따라갔던 문제도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들이고요. 좋아서. 그리고 5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중국 에너지에서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의도적으로 끈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셧다운을 통제한 부분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두 가지 통제를 지금 올해부터 특히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냥 kpi랑 관련이 있어요. 지방관료 입장에서는 본인이 매년 에너지 소비를 3%씩 감축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감축 목표를 상반기에 미달한 지역이 지금 전체 30개성 중에서 3분의 1 9개성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의도적으로 9월 말에 이제 더 꺼버리는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전력난 최악이고 촛불 켜고 뭐 살아야 되고 신호등 꺼지고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는데 의도치 않게 꺼진 부분도 있지만 의도해서 이제 kpi 지방관료들이 맞추려고 9월 중화순에 끈 요인도 굉장히 커요. kpi라고 하면 뭐 핵심 성과 지표가 혹시 kpi입니까? 네. 지금 성과 지표의 kpi인데 이게 뭐냐면 지방관료들이 뭐 이제 사실 본인들이 이제 집권 4년 차고 내년이 이제 5년 차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임기 바뀌기 전에 성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에너지 소비를 통제하라는 건 몇 년째 하고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말씀드린 대로 전력 수요가 너무 좋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 감축이 아니고 오히려 소비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상반기 평가가 최악으로 나온 성들이 9개가 있는데 이 성들이 지금 꺼지고 있는 성 중에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kpi를 분기말까지 일단은 맞춰놔야 되니까 일단 국경전 연휴 앞두고 2, 3주 전부터 비철이나 알루미늄, 화학, 석탄 이런 것들을 일단 끈 거죠. 이걸 빈미로. 그래서 끈 요인도 꽤 있습니다. 이제 물론 혼재돼 있지만 9개 성이 껐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연휴 끝나고 제가 금요일 날 시장은 개장을 하고 주말부터 이제 중국의 공장들이 아마 출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의도치 않게 꺼진 지역은 계속 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계속 꺼져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이거는 중국 쪽 수출 선적도 어렵고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귀신같이 또 켜지는 지역들도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기말에 kpi가 일단 분기말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에는 지금 상황상 다시 가능하다면 돌리는 지역도 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수출기업들 어렵고 가동 중단되는 것들이 지금 9월 달 저희 국경적 연휴 전에 봤던 것들이 공포의 정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오니까 걔네 더 꺼질 거고 물건 가격은 꺼지니까 더 오를 거고 경기는 더 침체로 갈 거니 금리도 오를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이내라고 원인 제공 중에 중국이 저는 꽤 크다고 보는데 제조업의 경우는 너무 우리가 지금 구정적으로 9월의 현상들을 일시적인 요인도 있는데 계속 지속될 걸로 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이어서 부동산 얘기 좀 드리면 부동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6페이지 7페이지에 저의 그림이 있는데 규제가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공급자인 디벨로퍼 부동산 건설사나 시행사 얘네들을 규제를 한 거고요. 그 결과물로 헝다같이 레버리지 운영했던 애들은 어려워진 거고 올해 재고처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헝다 이슈의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직접 계획하기는 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는 지난 2, 3년 동안 부동산 규제 빌드업의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걸 자가 부정을 하고 직접 개입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 최근에 들어온 신호 그러니까 내일 개장하면 이제 저희가 알게 되겠지만 지금 거래 정지 걸린 헝다그룹의 자회사들이 많은데 얘네가 지금 매각 조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매각을 한다는 게 김 프로님 아시면 지난번에 은행도 일부 매각을 했고 지금 거래 정지 걸린 거는 자회사 중에 헝다 물업이라고 있는데 그 나쁜 거래 정지 아니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물론 확정공신 안 났는데 기본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금 달러채 이자 갚는 게 7억 달러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숨조리면서 괜히 가슴조리면서 매주매주 이거 뭐 갚았나 말았나 이거 확인하실 필요 없는 게 이번에 매각 대금이 성사가 된다면 즉 거래 정지 이유가 그거가 저희 추정이 맞다면 대략적으로는 연말까지는 이자 갚는 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면으로 내려간다는 게 저는 이 업체는 결국에는 해체 작업이 있을 걸로 보고 파산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그런데 그 매각 작업이라는 게 통상 우리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예를 들면 갑자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실사도 해야 되고 네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중국 구경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사준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그렇게 확실하게 그냥 순간적으로 탁탁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명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형다그룹이 올해 같은 경우도 이미 자회사들 지분을 매각하려고 많이 내놨었거든요. 이미 내놓은 게 있었고 이제 구경기업들이나 일부 이제 지방정보 개입하는 것들은 주선을 좀 해 주는 거죠. 원래 매각 내놨는데 업계 안에서도 디벨로퍼 애들이 사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네들도 어려워지거나 부채비율 관리를 하니까 안 사준 거죠. 그래서 꼬아버린 건데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지방정보가 좀 연락해서 일단 이 이제 알짜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사줘라고 했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조금 그거는 일사천류로 진행이 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제가 형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형다 밟던 리스크는 지금 8, 9월 달이 지정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이제 지리멸렬할 수도 있지만 해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고 질서정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건 내년 2분기에 있는 진짜 이제 원금하고 상환하는 이슈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진짜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되게 냉각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그 빌드업 과정을 한 1년 반 이상 했기 때문에 디벨로퍼들도 힘들어지고 이 홍콩 증시는 이제 월요일부터 개장을 했는데 홍콩 증시에서 보면 헝다그룹주들은 주가가 괜찮은데 디벨로퍼들 주가는 되게 안 좋아요. 부동산 업체들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9월 달 들어서 원래 얘네가 신학기가 3월이 아니라 9월이니까 보통 성수기에요. 그래서 연간 매출의 상당 부분이 9월 10월에서 나오는데 이사들 많이 하는군요. 네. 이사도 많이 하고 교육 관련된 이동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규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도시들 중심으로 보면 30% 이상 전년비 분양 주택거래가 준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원래도 이제 부채 문제 있는 애들의 경우는 회전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럼 연결해서 더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걱정들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쁜 거고요. 11월 달까지 중국 부동산 지표 나쁘다는 얘기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달러제라는 지금 중국 헝다그룹 포함해서 홍콩 시장에서 여기에서 찍은 달러채 디폴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양 시장이 이제 규제를 상당 부분 했기 때문에 완화하는 신호를 좀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미 9월 말에 저희 연휴 직전에 인민은행 쪽에서 일부 이제 부분적인 수요 규제는 완화를 좀 하는 신호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까지 최악을 보신 거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동행 지표들은 좀 더 연말까지 냉각될 수는 있는데 주가라는 게 빠르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을 좀 주가들이 했고 그럼 다음 단계는 얘네가 정책의 이제 스텝들이 완화로 바뀐다면 저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규제 완화 신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지방의 상당 부분 성들은 1년째 너무 어려웠어서 금리나 주담대 금리이나 이런 것들이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생각은 중국 부동산 경기는 지금 분위기라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으면 상반기까지 그냥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경착륙 위험이 커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제 예상대로 규제 완화를 적절히 하단을 바치면 1분기 정도면 제조업이나 부동산 경기는 일단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시장이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10월 정도까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1년에 이런 셧다운이나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돼서 이제 위험 시작이 아니라 일부 이제 완화실 들어오면 주가들은 조금 안정되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량 연결해서 내일 개장을 중국이 시작을 하니까 어떤 걸 좀 체크하셔야 되고 제 전망을 좀 드리냐면 일단 아쉽게도 주말쯤에 출구는 하지만 저희가 저도 이제 텔레그램이나 여러 가지로 속보를 계속 전달하고 있지만 다음 주쯤 되면 주간 단위로 보는 중국의 가동률이 나와요. 그게 타이어든 자동차든 화학이든 철강이든 나오거든요. 대충 이제 저는 제가 그림의 8페이지에다 중국 가동률 데이터를 월별로 이렇게 추위를 보고 있는데 연도별로 봤을 때 철강은 대략 40% 정도 추세대비 빠졌고 화학의 경우도 9월 달에 가동률이 30% 이상 빠졌고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9월 하순이 이 가동률이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게 물론 오염물질이나 환경규제나 석탄이나 에너지 소비 통제 등 간에 공기말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바짝 성과 올려놓고 10월 달부터는 일단 하도 지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이게 바닥에 의해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나오면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철강이나 화학 가동률조차도 올라온다는 거는 이 에너지 소비 통제를 만약에 의도적으로 했다면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나 멀쩡한 전방산업의 경우는 통제의 빌미가 없고요. 석탄이나 화학이나 철강은 빌미가 많죠. 셧다운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조차도 가동률이 저점에서 올라온다는 거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지금 애플이 출시가 안 될 정도로 조립이 안 되고 가동이 안 되고 연말까지 수출 선적이 어렵다는 걱정들을 하시는 거니까 해당 데이터가 다음 주 중에 가동률이 주간 단위로 올라오면 출근한 후에 이제 일부 의도적으로 껐었던 지역은 정확히 포션을 알 수 없지만 저는 3분의 1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데 얘네들 공장 켜졌다는 소식이 나오면 저는 중국 우리나라 수출주나 테크나 반도체나 전자나 이런 것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는 거죠. 중국 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업데이트 꼭 하셔야 되고 의도치 않게 꺼진 것들은 켜진다는 게 제 생각이고 보통 전기 수요라는 거는 8, 9월이 보통 정점이기 때문에 10월부터는 켜진다는 생각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시스템 리스크는 없고 부동산 규제로 인한 하강이 내년 1분기 정도면 저점 확인을 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내일 중국이 개장을 하는데 주식, 채권, 상품, 원자재 시장도 다 내일 개장해요. 그래서 중국 쪽 원자재 시장도 저는 계속 업데이트 드리는 이유가 국내 영향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일단 10월에 중국의 상품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은 급락 가능성을 좀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급락을 할 것 같냐면 양방향 모두 다 그러니까 제 의견대로 공장 가동이 9월이 최악이었고 다시 가동이 재개가 되면 지난 3개월 동안 사실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오른 이유가 공급 줄 거 기대로 오른 거거든요. 수요는 적당했는데 공급 기대로 했던 건데 공급 가동에 대한 기대가 극단에 이미 한계치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완화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가수요나 투기 수요들이 뱉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가동이 재개가 돼도 상품 가격이 좀 빠질 수 있고 반대로 여전히 가동이 어려워서 수요가 어렵다더라 해도 또 수요 문제로 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급락과 관련해서 국내에도 일부 이런 걸로 수혜를 받던 중국에서 공급 감축되니까 저희가 기대했던 시클리컬이라고 얘기하는 경기 민감주나 에너지 소재 관련주들은 단기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히려 전방 쪽에 수출 테크 반도체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보는 이유는 이런 쪽에 요인이 있는 거고 상품 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걱정하시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물론 어제 천연가수 좀 빠지곤 했습니다만 저는 중국이 이번에 원재료 가격이나 생산자 물가 이런 것들이 제일 글로벌이 먼저 오른 국가라서 얘네들이 생산자 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참고로 중국의 9월 생산자 물가는 지난달이 전년비 9.5% 정도 상승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보통 2, 3개월 있다 미국 ppi 생산자 물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의 경우는 더 충격적이게도 10% 후반대나 11%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는 0%에서 1%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스프레드 생산자 물가하고 소비자 물가의 스프레드를 저희가 화학이나 철강의 마진으로 봤던 거거든요. 그게 저는 수요 대비 한계치에 이미 부러질 정도로 이미 너무 벌어졌다. 이렇게 가파르고 단기간에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전방산업에 전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이번 달 데이터 즉 다음 주에 나오는 생산자 물가가 정점이기 때문에 마진 플레이도 이미 좀 정점이 왔다.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이실 것 같지가 않고 중국의 경우는 약간 디플레거나 수요 회복만 기다리는 형태고 인플레는 얘네 꺾였어라고 보실 가능성이 높지 않나로 보는 거니까 지금 동반해서 둘 다 걱정하시잖아요. 수요 신체랑. 물가는 오르는데 성장률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2개월 걱정인데 이거는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그건 정점이고 이미 주가에 반영해서 빠졌거나 빠질 가능성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정점을 진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일단 다음 주까지 이런 좀 예민한 문제들을 업데이트 계속 드리면서 생각보다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갈 거고 중국의 당에 대한 신뢰도 있던 없던 저희가 이게 헤드라는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대변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책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 확률이 높아요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좀 장기적인 그림에서 중국이 전기를 올라가는 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를 올라가는 거? 네. 중국의 경우는 지금 석탄이 이 난리가 나니까 결국에 화력발전소들이 석탄 가격이 지금 현재 톤당 1400위안 정도 되는데 BEP 손익분기점이 보통 4,500위안이에요. 그런데 얘네의 경우는 이미 손해가 3배 이상 나니까 화력발전소는 돌리면 안 되는 쪽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기료 인상을 용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지난 4년 동안 전국의 전기료가 4년 가까이 빠졌어요.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남성이나 사천성 이런 데서 가서 거기가 전기료가 엄청 싼 지역이 많으니까 가서 거기 비트코인 채굴도 하고 그래서 열받아서 해당 지역에서 공장이 끌 정도인데 그런 정도면 최고까지 막는 이슈가 있었던 건데 아무튼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가자본주의였고 중국이 인건비가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올랐어도 사실은 가격의 인플레를 수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전기료나 수도나 토지나 여러 가지 가격을 정부가 막아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제는 석탄 화력 비중 낮추면서 신재성으로 강요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요하는 것 중에 너희들 셧다운 인위적으로 피하려면 신재생 투자해. 아니면 너희 화력발전 계속 돌려서 우리가 그냥 종종 군기말달 이렇게 끌 거야라고 할 거고 전기료 올릴 거니까 이제 인상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주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전기료 인상을 보면서 전기료 인상이나 전력난을 보면서 투자의 관점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더 탄력받겠네. 네. 중기적으로 1, 2년 보면 중국은 무조건 신재생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열리는군요. 상해주시장이. 심천도 그렇고 긴장되네. 보면서 한 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연불리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장 전에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댓글에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공부 한 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